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7월 20일 현재 시각은 2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퓨어셀이고요.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일단 두산퓨어셀이 최근에 있는 조정 흐름들 2분기 실적의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죠. 1분기 작년에 수주에 대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수주에 대한 공백이 좀 있었다 보니까 작년 4분기하고 1분기, 2분기까지 이 여파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허가 문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주가 좀 줄어들었고 수주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올해 2분기까지는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2분기의 추정치도 좀 증권사마다 전부 다 달라요. 증권사마다 실적에 그래도 하회할 것이다. 2분기에 대한 영업활동이 그동안 좀 공백이 좀 살짝 있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실적의 추정치에 하회할 것이다. 아니면은 뭐 실적의 추정치에 좀 상회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까지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런 소식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수주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10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그런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있다 보니까 기업들 간의 투자를 확대를 시킬 거고 확대를 시킨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전에 이때 영업활동을 했을 거잖아요. 이전에 영업활동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기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는 영업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 실적의 조기 납품을 좀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산피어설 같은 경우에서 비즈니스 서머리를 오랜만에 보면 발전용 연료전지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소차 같은 경우에서 수소를 수소탱크를 이렇게 해서 차에 달고 다니잖아요. 차가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퀴가 있으면 여기에 수소연료탱크가 닿습니다. LPG처럼 여기서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엔진이 수소연료전지가 들어가면 엔진이 전력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 필터 같은 경우에서 공기를 이게 엔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예민해가지고 먼지 같은 걸 필터를 이제 필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공기를 정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엔진이 돌아가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엔진 이게 그냥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한마디로 그냥 발전기고 연료전지 엔진이 같은 경우에 이 엔진을 여러 개 뭉쳐놓으면 이게 바로 발전소다. 수소 발전소다. 엔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뭉쳐놓으면 이게 수소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연료가 있죠. 그럼 또 여기 수소 공급하는 연료가 따로 생산을 따로 하고 공급해서 에너지 생산해가지고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겠죠. 이게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차가 소형 발전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가. 자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이게 건물 하나에 들어간 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 하나에 이게 발전소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자면 연료전지 시장의 잠재적 기회를 적기에 극대화하고 미래성장 산업에 원활한 투자를 해서 두산 연료전지 사업부는 인적 분할했다. PAFC 그리고 SOFC 고체 산화물이라든가 SOFC라든가 이게 건물에도 적용이 되고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고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는 상황들이고 건물 이런 건물에도 되고 그리고 선박 배에도 이런 식으로 엔진이 또 들어가겠죠. 배도 배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고 이걸 뭉쳐놓으면 발전소고 이걸 이렇게 뭉쳐놓으면 발전소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산업 부분들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탄소중립을 하면서 내연기관의 엔진을 전혀 이제 사용을 거의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도 탄소중립을 하면서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의 갈망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적인 수여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증권사들도 그렇고 이 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OFC 시스템 개발의 국채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엘로전지 기술업체는 세레스파워와 협력을 한다. 영국도 그렇고 그리고 두산피어설 아메리카 미국도 그렇고 영국 미국 지금 세계 큰 시장을 다 이제 거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된다. 엘로전지 주기기의 상품이 매출액이 70%를 차지한다.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이 한 60% 대략적으로 6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두산피어설 아메리카 그리고 세레스파워 그리고 국내도 그렇고 국내는 두산피어설의 지출적인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국내도 수소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수소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서 의무 사용량이 늘어나면 수소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발전용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태양광 에너지는 사실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풍력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땅떠거니가 좁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소에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게 2022년도 3분기, 4분기부터 매출액의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284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670억 원, 1,262억 원으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상황에서도 PER이 조금 높은 부분들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봤을 때는 크게 미래, 이 주가가 그대로다 라고 했을 때 2023년도에 온다 라고 하면 그대로다 했을 때는 PER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일단 부각되고 있다. 지금은 2000원지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2000원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도 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그린에너지 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수소차 쪽으로는 수소 트럭에 좀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전기차 해가지고 전기 충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충전하고 있을 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5분, 4분, 5분 만에 뚝딱 충전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소 트럭 쪽으로 조금 적합한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그러기도 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쪽이라든가 발전용 건물, 발전소, 그리고 건물에서도 그렇고 가정용 연료전지 그런 쪽으로도 그렇고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피어셀의 지금은 고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주가 2분기 실적에 조금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2년, 3년도 지나갔을 때 시점을 보면 어느 순간 지금은 저가이지 않을까 그렇게 증권사들이랑 투자자분들은 보고 그런 뭐 약간 뭔가 선구안이라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들의 우려감으로 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 번 반영이 되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좀 빠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5만원 부분들을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정은 좀 받고 있는데 여기 한 5만 2,500원 부분들의 매물대에 저항을 살짝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여기서 뚫어준다고 하면 2분기 실적을 넘어서 가지고 그 후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뭐 이제 조금 기다리던 시간들 이제 매집하던 모아가던 그런 시간들은 다 이제 마무리가 좀 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대응을 잡을 수 있는 현금 여력에 대한 확보도 어느 정도 되어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식으로 갖고 있는다기보다는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현금도 이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자금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5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500만원 투자를 했는데 500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천만원밖에 없는데 천만원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이거를 기회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현금을 조금 가지고 계실 분들은 분명히 주식을 매매할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에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현금적인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좀 이제 마무리하고 매집 모아갈 건 모아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불확실성을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좀 올라간다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 부근 여기가 52,500원 부근이거든요. 여기 저항권이 여기 이 부근들이 여기를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기서 조정 흐름들도 받았지만 지금 이 흐름들 자체는 강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단기 차이시란 매물들이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감말로 여기서 10주 10주 잡아가지고 올라가면 20주 다 팔아도 수익이잖아요. 단기 차이시란 매물들이 좀 소화를 거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멀리 보시는 그런 관점들로 보시고 이 기업의 특성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목 추천해드리는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안해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고 되시면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김용재 소장님께서 종목들 안내를 무료 추천주를 추천드리고 있죠. 자 여기 7월 19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가 볼게요. 게시판 오셔서 쭉 내려오시면 9시가 되면 종목들을 추천을 안내를 드리는데요. 9시 전에는 어떤 유혹 중시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을 이렇게 쭉 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고 9시가 되면 파세코 현재가 26500원, 1차 목표가 27300원, 훈절가 25200원, 자안바이오 현재가 5550원, 1차 목표가 5715원, 훈절가 5300원, 9시 2분에는 SDC, SCD 현재가 3200원, 1차 목표가 3295원, 훈절가 30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트와 함께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리딩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SCD도 1차 목표가 달성,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효과도 띄워드리고 그리고 파세코도 최고가 터치를 하면서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 이렇게 몇 종목을 가지고 있고 몇 종목은 수익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댓글을 통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죠. 여기 보시면 무료 추천주는 데이성, 당일 매매, 단타임으로 소리를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간망하시라고 좀 더 안전적인 종목으로 확실한 투자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VIP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이 종료되면 오늘 추천드린, 이날 추천드린 종목들이 최고가를 얼마를 터치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파세코와 자완바이오 그리고 SCD 1분봉 띄워드리면서 최고가 몇 프로가 올라갔는지 그리고 추천드린 종목들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수익률표를 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을 100%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러시면은 이 수익권 안에서 자율적으로 입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9시가 되면 추천드리기 때문에 어떤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지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를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어떤 테마들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테마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테마 실시간 순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이 있는데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켓에 AP 테마라고 치시면 되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